2016년 2월 10일 진의 로그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로그를 찍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10년 전에 내가 일하던 우리 삼촌의 딸기 농장에 다시 왔는데 되게 10년 전 일을 다시 돌아 돌이켜 본다는 생각에 로그를 굉장히 찍고 싶었는데 뭔가 10년 전에 일하던 장소에 오니까 새롭다 이 삼촌이 나한테 아 이 친구 딸기 농사 참 잘 짓는다고 딸기 농사 유망주라고 했었는데 아쉽다 일단 딸기가 굉장히 싫어다 우리 삼촌 딸기는 진짜 맛있어 어쨌든 10년 전에 내가 일하던 그곳에 오니까 뭔가 감회가 좀 새롭고 오랜만에 시골도 오고 다시 농사도 지우니까 좋다 심지어 시골에 내가 운전해서 왔다 뭔가 굉장히 성장한 기분 그리고 딸기도 이렇게 그리고 딸기도 이렇게 이렇게 뭔가 새롭다 앞으로도 자주자주 이런곳에 와야겠다 역시 나는 딸기 농사보단 메론농사였는데 다음엔 메론농사 시켜달라 해야지 2016년 2월 10일 진해 일찍 끝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바로 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